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라는 성경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에 활동하던 호세아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호세아 성경을 보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한량 없는 은혜와 많은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 성경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는 금난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 그분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도 열방을 의지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경고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피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저버리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타일러 가지고 위로하고 잃어버렸던 포도원을 다시 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골골짜기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인지 아십니까? 이 아골골짜기는 구약성경 요소하스 7장에 나오는데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종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꾸려는 가난한 복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전쟁에서 얻은 그 성에서 싸워서 얻은 전리품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다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라는 정말 견고한 철옹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리고는 물 좋은 곳에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있어서 굉장히 본성한 이런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거기에는 금은 보아도 귀한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전리품 중에서 신할산의 외투와 금덩이오 은덩이 이런 것을 훔쳐가지고 모르게 그것을 감추게 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복해야 될 그 성이 뭐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정말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정탄군을 보내보니까 이 성이 아주 형편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많이 보낼 필요도 없이 한 3천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조그만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에 한 여호사는 너무나 큰 충격과 당혹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사서 7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러시되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계속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 또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면서 왜 너희가 이 전쟁에 패배한 줄 아느냐 너희가 나와의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고 내게 바쳐야 될 그런 물건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가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불러놓고 제비를 뽑아요 누가 이런 죄를 저질렀나 이런 짓을 했나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지파가 뽑힌 겁니다 또 제비를 뽑고 또 뽑았더니 삽디의 증손이며 갈림의 아들인 아간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가 아간을 회중 앞으로 불러내고 네 죄를 네가 고하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 7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간이 여호사에게 대답하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네 여기 보면 이제 아간이 자신의 범죄를 거기서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 갤과 그 무게가 50세 갤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제 네가 뭔 짓을 했는지 그걸 고하라고 하니까 내가 신할산의 외투 그때는 굉장히 아주 온랄 말하면 고급 모피와 같은 막 백화점에 가면 5천만 원 잃어가는 그런 모피죠 이런 엄청나게 좋은 옷이에요 그걸 보고 탐을 낸 거예요 그리고 또 금덩이와 은덩이를 보고 이 탐욕 때문에 그걸 모르게 갖다가 장이 장막 밑에다 거기다 숨겨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소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아간에 속한 모든 것 그의 아들, 딸, 소와 나귀와 양과 그리고 또 그의 장막에 있는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 종들도 그리고 그의 모든 그 지금 신할산에 훔친 외투와 금덩이와 은덩이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수하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제 아간과 그의 모든 것들을 돌로 치고 불을 사릅니다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이제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처와 자녀들과 그리고 그가 훔친 모든 것들을 다 골짜기로 거기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돌로 치고 불로 사르고 거기에다 돌무더기를 싸서 이렇게 했던 그곳이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골이란 그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고통이라는 의미 괴롭다 환란 근심 재앙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란 말은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환란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심판과 형벌의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결에 이 아골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아골골짜기 사업의 실패로 인한 괴로움의 아골골짜기 가정이 깨짐으로 인한 불행의 아골골짜기 사고로 인한 환란의 아골골짜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스러운 그런 아골골짜기 살아난 사람을 먼저 보내는 사별의 아픔 속에서 흘리는 눈물의 골짜기 그리고 우리가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같은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 아골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인생의 아골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호세하스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요? 소망의 문을 그 고통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는가 여러분 첫째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아골골짜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삶을 성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이랬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삶 말씀에 불순정한 것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추혈에 불청하고 죄 지은 삶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그리스오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액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살 길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땅을 고친다고 했는데 땅만 고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고쳐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악월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월골짜기를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의 악월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간섭을 받고 살기 싫다고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만류한 대로 불려고 하고 유산을 타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그런 곳에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농장에서 이제 종로를 담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고약해가지고 밥을 제대로 안 줘요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게 돼요 그래서 그때 사이 둘째 아들이 정신이 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를 떠나서 인생의 아골골짜기를 만난 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나 저저나 돌아오기를 고대하다가 저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터덜터덜 폐잔병처럼 고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분명 자신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지고 그 돼지 똥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나를 이제 품꾼을 하나로 써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들을 다시 씻기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놀아하면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세상으로 간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뭘 만납니까 인생의 악월골짜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천부여 의지 없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그 인생의 악월골짜기에서 돼지 치는 그 주인이 주는 돼지가 먹는 열매 같은 이런 걸 먹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살다가 실패한 인생 악월골짜기를 만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악월골짜기를 만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가고 하나님을 애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악월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악월골짜기를 만났어요 환란과 고통과 소름과 괴로움 속에서 매일매일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개의하여 씻어서 다시 깨끗게 하고 내가 너희를 위로를 하고 잃어버렸던 포도원을 다시 되찾게 해 줄 것이며 그리고 악월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기억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요파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 쓰러 도망가던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뽑혀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요나 때문에 광풍이 일어났다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 속에 떨어져서 바다 물속에 저 밑에까지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초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요나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그냥 한 입에 삼켜요 그리고 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삼일삼여를 했는데 얼마나 물고기 배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런데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고기의 명하여 요나를 토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월 골짜기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살길입니다 회개하면 악월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한번 제가 하면 여러분이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회개가 아이고 너가 이게 사인이 안 맞네 회개가 하면 뭐요? 살길이다 그래야죠 자 다시 한번 회개가 회개가 회개하면 아 악월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 자 다시 한번 회개하면 소망의 문이 된다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면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악월 골짜기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괴로움과 고통과 환란과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 이 악월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지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느 때 이 인생의 악월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짐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악월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우리가 부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악월 골짜? 빈드레도 악월 골짜기 어디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거 나왔잖아요 부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가 아니라 악월 골짜기 빈드레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뭐냐면 악월 골짜기 어떻게 보면 고통이 없는 그런 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또 얼마나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삶의 고통 가운데서 이 악월 골짜기를 통과하는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네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의 그런 고통 속에서 인생의 악월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죄악의 짐을 지고 악월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삶의 고통에 악월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를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악월 골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겠죠? 그런데 양에게 예수님은 뭐냐면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고 무슨 문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요 소망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소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의 악월 골짜기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고통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남유다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10대 소년일 때 인생의 악월 골짜기를 만난 거예요 부모 형제와 헤어져야 됐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앞길이 막막한 그런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길이 없는 그 가운데서 인생의 악월 골짜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악월 골짜기 가운데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왕리학교의 학생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 원수들에 의해서 페르시아 이제 이 바사제국으로 바벨론이 바뀌었을 때 그런데 이 바사제국에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이제 왕을 왕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앞길이 칠흑같이 컴컴하고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막막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민이 여러분을 해야려고 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으르렁거리는 사람들로 애워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자굴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석이하는 죽을 병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럽니다 왕이시여 이제 유언을 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더 이상 암으로 살지 못합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았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희석이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질병으로 인한 인생의 악월 골짜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도 하늘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희석이하는 이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질병의 인생의 악월 골짜기를 만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요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요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은 병원에서 의사는 죽었다고 하지만 너는 살았다고 주려면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희석이하가 당신은 죽었다고 말했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악월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를 적당히 하니까 조금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월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희석이하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악월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악월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냐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끝내고 그 연단의 악월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제들에 의해서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마른 구덩이에다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 미대한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팔려와서 노예시장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경매에 붙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걸 거절했더니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형제들에게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안고 또 그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 인생의 악월 골짜기입니다 고통과 환란과 절망의 그런 계속 악월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감옥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악월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애국의 왕 바로에 가서 꿈을 해석하고 여러분 요셉은 세계를 지배하는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요셉을 축복하시기 전에 쓰시기 전에 환란과 인생의 그런 악월 골짜기 고통의 악월 골짜기 연단의 악월 골짜기를 지내가지고 이제 깨어지고 그릇이 되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월 골짜기 가운데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요 항상 그냥 복을 주시잖아요 먼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게 고통의 연단의 악월 골짜기, 환란의 악월 골짜기 그 시련의 악월 골짜기를 지나야 돼 그거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어떤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새롭게 빚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 하나님의 쓰임 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그 악월 골짜기에서 생각도 못했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은 다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연단을 받아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각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악월 골짜기가 그게 그런데 그거를 딱 지나고 그 악월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내가 그러니까 빨리 깨져야 돼 빨리 변화돼야 돼 빨리 그릇이 빚어져야 돼요 그러면 연단의 기간이 단축되고 하나님이 그 악월 골짜기 가운데 놀라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아시라는 그 블레셋의 거인을 쓰러뜨리고 그 장군을 쓰러뜨리고 이래하게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우랑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거하려고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다하냐 수 없는 날들 동안 도망자가 됩니다 산과 들과 바위 틈에 그리고 심지어 이 블레셋 땅으로까지 망명을 가기도 하고 그술 땅으로 또 가기도 하고 얼마나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연단의 기간이 다 끝나니까 악월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유다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가난 땅 광활한 가난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먼저 여리고를 지난 다음에 악월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악월 골짜기를 지나야만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어디를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지나야 되냐 우리 인생의 악월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아메 그 악월 골짜기를 지나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월 골짜기가 뭐냐 연단이라는 악월 골짜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연단 받는 것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연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빚어가지신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를 깨뜨려주시고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의 번자가 되게 하시고 다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 근데 연단 받고 마지막에 야폭강 나로서의 환도뼈가 깨지고 파삭 깨지고 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난 다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메 여러분 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안 깨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것이 안 깨지고 이런 교만한 것이 안 깨지고 근데 그런 것이 안 깨지면 계속 연단의 기간이 길어져요 또 다른 고통이 와 하나님께서 환란의 방망이로 우리를 깨뜨리고 물질의 방망이로 깨뜨리고 막 이렇게 깨뜨린 거예요 깨어져야 어떻게 빚어지죠 하나님 원하는 그릇으로 그러면 하나님 거기다 놀라운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뭐를 달라고 하기 전에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게 주소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골골짜기 언제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냐 우리가 아골골짜기를 지날 때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힘들다겠죠 그런데 그런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정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으려 감사하고 찬송하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고통의 아골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연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유라골로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그 광풍을 만난 사람들 인생에 가정이 만나기도 연하가 탄 배가 이제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배를 우리가 우리 가정이라 말할 수 사업이라 말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라 말할 수도 있고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환란을 이 태풍을 만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람하고는 차도 같이 타고 가지 말아라 그 사람 때문에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는 비행기도 같이 타지 말고 그 사람하고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객선도 같이 타고 어디 저기 뭡니까 어디 그 유람선 타고 막 어디 여행하잖아요 같이 타면 곤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정이 어떤 경우에 막 환란을 만났어요 이렇게 풍랑을 만날 때 왜 그래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런데 사실은 요나 때문에 그럴 때도 있어요 요나 때문에 아직도 뭔 소린지 모르신 분들이 계시나요 이 요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요나를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파도가 잔잔했잖아요 우리 가정에 요나를 던져야 돼 내가 요난데 어떻게 들어서 바다에 던질까요 암연하신 분들 다 바다에 오늘 저 목포 앞바다 가서 다 들어서 던질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요나가 그래가지고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뭐까 상어까 고래까 하면서 그것만 평생 연구한대요 그것만 평생 연구한 분도 있어요 아직도 답을 못 찾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배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이제 인생의 아굴골짜기를 만났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뭐해요 아 정말 아니 지금 뭐 요나를 집어던지라니까 그것만 생각하시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해요 아니 회개하고 기도하고 요나서 안 읽었어요 뭐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회개할 때도 물고기 입이 안 벌려졌어요 기도할 때도 안 벌려졌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토해내라 그래서 물고기 입이 열리고 요나가 그 아굴골짜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떤 분들 회개하고 기도한데도 그런데도 이 소망의 문이 안 열립니까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환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아굴골짜기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라는 곳에 가서 봉음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계집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점괴가 안 나왔어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지금 넷플릭스에 거기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이가 지금 1위죠 실검 그런데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국민의보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와서 이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뭐냐면 비가 아니 눈이 온다거든요 진짜 눈이 오고 누가 대통령 된다고 대통령 되고 막 그런 걸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탈퇴한 사람이 어떻게 거기 빠졌는가 한데 그거 다 이루어지니까 그거 보고 아 이 사람이 진짜 뭐 신이 있구나 막 이렇게 믿고 이제 추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마귀도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럼 무당이나 점정에 가면 어떻게 돼요? 금방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죠 재수없다고 그걸 갖다 소금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다 알아요 미래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 귀신은 과거는 귀신같이 알아 그러니까 아우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바울과 신라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점격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잡혀가서 쭈들겨 맞았죠 온몸이 고통스러워 비투성이가 됐어요 빌복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이마에서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아골골짜기 얼마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메 요비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다 부족들 다른 옆에 있는 부족들에 의해서 종족들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종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 태풍이 불어와서 열 명의 자녀가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잔차 다 죽었어요 몸은 병들고 아내는 떠나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이런 인생의 아골골짜기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골골짜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요비는 뭐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옷을 찢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를 하냐면 죄를 뒤집어 그리고 요비는 뭐를 하냐면 거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애배합니다 우리는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면서 못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비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개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찬송하고 애배할 수 없는 가운데서 애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에게 아골골짜기 가운데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보세요 기도만 했습니까? 그는 하루에 세 번씩 뭐를 했어요? 아골골짜기를 만나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의 아골골짜기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아골골짜기에는 소망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의 아골골짜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축복을 주시려고 연단한구나 하는 걸 알고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봐드리고 그 정말 가운데 내가 빚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